김장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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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 몇 포기하는 것보다 사먹는게 낫다 홈쇼핑이나 이런데 보니까 김치 명인들도 나오고 웬만한건 괜찮더라 그래서 사실 사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사서도 먹어봤고 시어머님이나 우리 엄마가 보내준 김치를 다 받아서 먹어보잖아요. 결국에는 그 플라스틱 반찬통 있죠. 거기에서 결국엔 끝까지 닦다 긁어서 먹는 김치는 결국엔 집에서 담근 김치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김치 담글 때 진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고춧가루 중요한 게 하나가 아니겠지? 고춧가루 아무튼 뭐 쪽파 오늘 진짜 다양하게 준비 다 해놨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재밌게 쇼핑하세요. 저희 엄마도 매년 이맘때쯤엔 내년에는 내가 사 먹고 말지. 맞아. 내년에는 내가 사 먹고 말지 하면서 매년 쪽파 사시고 그리고 뭐 고춧가루 사시고 그러시거든요. 오늘 오아시스랑 함께 만나보시는데 청와띠 청결 고춧가루 비타시 듬뿍 그리고 깐쪽파 멸치 액젓부터 시작해서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우리 짜장면 삼겹살 꾸러민도 너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요. 오늘도 오아시스와 함께 하시면서 여기 쿠폰 톡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30% 10%까지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쿠폰 라운받을 수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경북 세일페스타 쿠폰들 특히나 고춧가루에 같이 쓰시면 진짜 좋은 금액으로 쓰실 수 있고요. 지금 7208님 우리 44557님 7523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비싸요. 특히나 국내산의 고춧가루는 비쌉니다. 비쌉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일반 식당을 가셔도 거기 벽에 붙어있죠. 고춧가루 어디 거 썼는지. 솔직히 말하면 뭐 무조건 막 제가 지금 당장 배척합니다. 이건 아니지만 고춧가루 국내산 안 써있으면 그 집 반찬 먹기 싫어요. 저만 그런가요?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특히나 고춧가루는 특히나 국내산 세 글자 안 써있으면 저는 그 집 김치 입에도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저 같은 분 많으실걸요. 그렇죠? 그럼요. 안녕하세요. 119팔들. 기본이니까. 기본이죠. 그리고 그 국내산의 고춧가루 뭐 국내산 재료들 써놓는 식당 같은 데는 그 재료를 어디 거 썼는지 밝히는 그 종이가 글씨도 크고요. 잘 보이는 곳에 붙어있어요. 맞아요. 굵어요. 저희는 오늘 만약에 저희가 여기가 식당이라고 하면 저희는 글씨 입다만하게 써가지고 입구에서부터 국내산의 고춧가루 1kg. 이거 경북 세이페스타 35%까지 할인받으시면 최대 만 원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일단 이 구성이고요. 김장철이죠. 김장철. 참 뭐 추억도 많긴 한데 엄마들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오아시스 식당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쪽파도 저희는 싫어다. 심지어 국내산의 우리 생산자님 얼굴 같이 박혀있어요.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죠. 같이 박혀있어요. 오아시스 깐 쪽파고요. 여러분.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실 거고요. 너무 좋죠. 싹이 돋고 2, 30일이 지나서 수확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순하고 신선하게. 그 쪽파가 주는 고유의 향은 충분히 올라오지만 너무 알싸하고 독하고 센 쪽파가 아니라 야들야들 하면서 영양가가 제일 높으면서. 가장 신선할 때 수확해서 여러분 식탁 위로. 이거 저희 또 이제 파김치 또 제가 일단 한번 해가지고 난생 처음 파김치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이게 참 지방마다 김치 담그는 방법이 다르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느 지역에나 액젓은 정말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 멸치 액젓이고요. 네. 와 생멸치를 1년 동안 숙성시켜서 만들었고 이 멸치마저도 저희 국내산. 우리 생협이랑 함께합니다. 자 국내산 멸치 방부제였고요. 천일염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다려가지고 그 액기스를 뽑아내는 게 멸치 액젓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그 간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자 이 액젓도 지금 900ml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저희 파김치 담글 거니까. 파김치에 또 짜장면이 짜장라면이 기가 막히거든요. 주가루도 한번 뿌려먹고 먹어보고 싶고. 우리 밀이에요. 우리 밀이에요. 그것도 통밀로 했기 때문에 수타의 느낌까지 같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김치를 하면 또 그날 고기가 빠지면 안 돼요. 자 구이용으로 만나보시면 우리 돼지 한돈이고 이거 500g짜리인데 어머 두 팩 가요. 두 팩. 1kg 가네요. 우리 돼지. 우왕생제 우리 돼지. 아시죠? 오아시스 여기 마크 보시면 오아시스는 고기 최고예요. 제가 진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품질 좋은 고기를 여러분들이 댁에서 직접 이런 가격으로 말도 안 물가 다 올라서 난리도 아닌데 뭐 계란 밀가루 다 올라서 지금 그 디저트 가게 사장님들 빵 세과점 사장님들 너무 힘드셔. 그렇다고 가격 올리기에는 기존에 오시던 단골 분들 계신데 저희는 단골 분들 자신부터 오아시스 1조 가치의 기업 오아시스 유니콘 기업이에요. 가격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잘 맞춰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마늘 한 숟갈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국 사람들의 마늘 한 숟갈은 한 스쿱이죠. 스쿱. 한 스쿱이에요. 오아시스 역시 다섯 글자 믿고 들어오시고요. 국산 다진 마늘인데 남해나 해남 고용 같은 이런 미네랄 풍부한 해풍을 맞은 그런 국산 마늘을 저희가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벗기고 끝에 좀 썩어있는 거 이런 거 다 걸러낸 선별작업 전처리에 세척에 포장까지 전부 다 그리고 해스럽 인증이니까 와 내가 한국 사람 맞나 봐. 너무 좋아. 이미 맛있어요. 이미 맛있어. 고춧가루 저희 김장 담그는 거라서 막 완전 막 태양초 막 그런 고춧가루처럼 매운 거 아니라 그냥 칼칼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구리님 이게 고춧가루를 날려가 두 가지 버전이 있었잖아요. 고춧가루를 날려. 이건데. 동호님 어제. 고춧가루를 날려. 김호영님 그거. 날려. 해서 날리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만나고 오실 텐데. 김장철이라고 해서 급하게 준비하시기보다는 오아리스 11시 라이브 알림 받고 들어오신 우리 주부 고객님들. 다나카상 버전. 다나카상 버전. 이거 우리 피디님이 하지 말라고 어제 저녁부터 저한테. 그거 한번 해주세요. 현정님 요즘 요즘 열심히 하는 거. 고춧가루를. 이게 요즘 유행. 이분이 되게 재밌다. 고춧가루를. 다나카상 버전. 하지만 저희는 오늘 전부 다 국내산이니까 제대로 부르겠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국내산이니까 코리아에 맞게 하겠습니다. 코리아에 맞게. 자 보세요. 그거는 이제 한 번만 불렀고요. 다시는 이제 이 방송 내에서 전부 다 국내산이니까. 그럼요. 그거는 재미로 한번 불러봤고요. 자 여러분 고춧가루 보여드립니다. 우리 엄마들은 알아요. 고춧가루 가격 비싼 거.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고춧가루. 국내산의 고춧가루. 너무 좋죠. 진짜 김장용이라서 그런지. 이게 김장용은 약간 메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굵기를 재는 그 수치가 있는데. 좀 높던데요. 김장용 수출에서 조금 이렇게 굵게 굵게 나왔어요. 다 안 덜게요. 1kg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한번 빛깔 보시고. 충분하네요. 역시나 국내산의 경북 의성군의. 여러분 이거 뭐냐면. 우량품 고추 중에서도 딱 봤을 때 왜 진짜 건강하고 덩치 큰 애들 있죠. 아 알죠 알죠. 그런 애들을 꼭지랑 안에 있는 씨까지 다 잘 발라내야 돼요. 잘 선별해서. 그 다음에 말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거 원역에서는 건조하거든요. 잘 말려. 수분감 잘 날려서. 와 고춧가루 향도 장난 아니다. 어떤 고춧가루는 잘못 말리면 있잖아요. 여기서 군내놔요. 오래된 약간 쩐내 같은 거 올라오는데. 얘는 진짜 그 정말. 이거 막 방금 여기다 담았다고 해도 믿겠어. 파김치까지 완성하면 요리를 약간. 제가 양념까지 하지 않고 바르는 거 정도만. 여러분 마치 완성품은 제가 한 것처럼. 그리고 건조 과정에서 1차 식별 작업. 2차 건조 작업부터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중근소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의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 대상 품목입니다. 요거는 제가 모델사 앞에 적어놨어요. 조금 이게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요걸로 저희가 오늘 파김치까지 구성이 있으니까. 뭔가 좀 지금부터 해볼게요. 파김치를 제가 직접 한번 담아볼게요. 여러분 이 영상 잘 보세요. 이 영상 오아시스가 자체 제작한 거 아니에요. 이 영상 뭐냐면. 고객님께서 직접 직접 나는 이 고객님 한번 모시고 싶잖아. 그러니까. 멸치에 저 여러분이 담는 거 보세요. 지금 깐쪽바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먼저 파김치를 지금 담그시는 거고. 고춧가루부터 시작해서. 요거를 재료 걱정 없이 집에서. 와 국산 다진 마늘. 아니 근데 뭐 유튜브 하세요? 고객님? 근데 너무 너무 잘 찍으셨다. 아니 진짜. 그거 백 선생님 아닌가요? 퀄리티가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야 되는데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와 너무 맛있겠다. 어머 어머 뭐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고춧가루랑 액젓이랑 이렇게 놓고 장 만드신 다음에 파김치 이렇게 담그시더라고요. 어머 저 파 저기 열맞추신 거 봐. 열맞추신 거 봐. 여러분 여금 나오셨어요? 아니죠. 어머 우리 고객님. 어머 세상에. 웬일이에요. 이거 보고 배우세요 여러분. 진짜 저도 7208님. 어머 이거 동물장면에다가. 꽃게잇전 넣어서 하니까 또 맛있어. 황쿠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진짜. 낮아. 아니 고객님은 정말. 어쩜 이러세요? 깐쪽파. 아니 여러분 진짜 제가 저 영상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최대한 해볼게요. 일단. 할 수 있습니다. 파. 파 퀄리티 보세요. 아 쪽파. 20일에서 30일 정도 때 이거 데려와가지고 파김치의 맛은 그대로 느껴지는데 되게 순하면서. 연하죠. 연하면서 질기지 않아요. 진짜 질기지 않고. 저 신기하게 저 꼭지까지 너무 신선하고요. 요즘 김장들 조금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도 지금 빨리 추워지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고춧가루에다가 저희 다진 마늘을 넣고요. 액젓이랑 밀가루풀 조금 넣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김치는 손맛이라고. 그렇죠. 김치는 손맛이라고.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거 기억하면 이거 조차도 아껴야 돼요. 아 그럼요. 이거 조차도 아껴야 돼서 이제 여기다 바르잖아 이렇게. 아 파김치를. 이렇게 양념 떠다가 고춧가루랑 백젓이랑 밀가루풀이랑. 그쵸. 여러분 제가 오늘 김치를 담굽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물론 양념하는 건 옆에서 좀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마무리가 전부 아니겠어요. 손맛이죠. 그런데 파김치는 배출김치랑 좀 다르네요. 느낌이.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살짝 점여질 때. 그 액젓이랑 같이 이런 황금 비율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양념에 들어가는 원조로부터 시작해서. 또 파김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파 아니겠습니까. 좀 펴가지고. 와 이게 지금 벌써부터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조금 익은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뭔가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파김치 겉절이 버전으로 한번 뭘 먹어볼까. 김짜리. 여러분 국내산의 고춧가루하고 마늘 듬뿍 넣고요. 여기에다가 저희 멸치 액젓도 아예 구성 안에 있잖아요. 멸치 액젓에다가 밀가루 풀만 조금 넣어가지고. 제가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살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발라요. 충분히 발라서. 이 사이사이에 묻혀요. 맛있겠죠. 맛있겠다. 진짜 파김 해가지고. 엄마들은 타파통이라고 했어. 주연아 그거도 타파통 그거 그 빨간색 하나. 타파통. 단찬. 단찬통을 타파통이라고 해 엄마들은. 그렇죠. 벌써 때까지 좋죠. 저기 그 빨간색 타파통 하나 갖고 와. 그러면 이제 갖다 준 엄마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바늘 끝에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오오오. 맞아 맞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를 꺼내요. 얘를 하나를 꺼내서. 그쵸 그쵸. 저도 본 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아 하나 안 꺼내도 되겠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애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나 튀어나오는 이런 줄기들 한두 개 잡아가지고. 얘를 엄마가 말았어 이렇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오오오. 네. 이렇게 말아서 넣어놨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마련한 거지. 오 주연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엄마가. 저희 엄마가 항상 파김치로 이렇게. 그래서 이 뭉치를. 여러 뭉치를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씩 두 개씩 풀어가지고. 반짝뚱. 두 개씩 풀어가지고 먹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저희께. 집집마다 다르다. 고춧가루가 좋아요. 때깔 보세요 여러분. 때깔 보세요. 파김치 담았습니다. 여기다 뭐. 여기다 뭐 이제. 그 취향에 따라서. 요리 취향에 따라서. 깨도 좀 뿌리셔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고춧가루 자체가 여러분. 와 경북 의성에서 왔고요. 그 일교차. 어떻게. 왔다 갔다. 찬바람 더운 바람 하든. 멸치 액젓까지. 이 고객님하고 제가 뭐 조금 비슷하게 했나요. 아 저 고객님 먼저. 액젓에 먼저 풀리시는구나. 팔을. 팔을 조금 풀리시는구나. 아 저리시는 느낌이죠. 저리는 느낌인 거죠. 아 약간 절인 배추 만들지시.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 그렇지. 뭐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 다르니까요. 어머 이거 양념. 어머 파김치 양념. 제가 지금. 저희 파김치 담근 거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김치도 하기 전에 요걸 좀 먼저 먹어봤거든요. 저 고객님도 잘하셨지만 저도 꽤 잘한 것 같아요. 아우 손맛. 와. 그래요? 요거 김치 돼서 익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여러분. 일단. 네. 고춧가루가 너무 좋고. 자 이제 갑니다. 이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군침이 꿀떡꿀떡 너무. 현장 파김치 좋아해요. 아 저 너무 좋아하죠. 저기 엄마는 진짜 매 자주 담그세요. 아유. 매번 담그세요. 야야야야야야 이거요. 후후. 아우 여러분. 세상에. 야야야야야. 사실은 파김치 저 엄마 집 가야지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김치. 아우 너무 맛있겠네요. 아우 맛있겠다. 어떻게 밥 한술 하시겠어요? 저는 물마른 밥에다가 한 번. 아우 물마른 밥 진짜 제대로지 그거는. 제대로죠. 요거 요거. 요건 뭐 참. 어떤 걸 줘야 되나. 아우 요렇게. 너무 큰 거 주면 이제 먹기 힘드니까. 한 요정도 약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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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에다가 아시죠. 요렇게 해야되는 거. 너무 좋는데요.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으으 여기. 살짝. 사김치가 진짜. 물마른 밥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꼭꼭다리를 어떻게 잘 먹어봐요. 요렇게 요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아우 맛있겠다. 이게 딱 김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딱 가장. 맞아. 그 김치 처음에 맛볼 때 손으로 먹어야 돼요. 손으로 먹어야 돼요. 아삭아삭 소리 봐. 파가 너무 신선하다 파도 신선하죠 고춧가루 그렇게 막 기분 나쁘게 안 매워요 칼칼한 정도 진짜 딱 김장용 김장용으로 해서 그치 그치 그거지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 파는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너무 잘하셨는데요 주연님 아까 고향용 고대로 저희가 이거 언제 담근 건가요? 한 2, 3일 전에 이틀 전에 담궈놨더니 이렇게 맛있어요 사실 완벽하게 익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도 맛있어 파가 파가 조리는 독특하다 파파 우우님께서 요즘 파김치가 유행이라고 너무 맛있다 파가 안독하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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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해요 쪽파가 이렇게 맵고 막 바람든 무처럼 너무 막 시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그리고 왜 마늘처럼 이 파도 끝맛에 그 약간 그 알싸 맵싹한 거 있죠 맵싹하니 양념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액젓이랑 아니 열반찬이 필요 없어 지금 한국 사람이면 뭐 이게 짱이죠 너무 맛있다 세상에 정말 음 음 그리고 저는 이 액젓 들어간 음 액젓의 마무리가 너무 좋아 아 액젓의 마무리 그 멸치 액젓이 생각보다 더 많았는데 쓰일 데가 많아 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 필수예요 고객님 자 오늘 꾸러미로 들어오세요 액젓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배추김치 먹기 힘들겠네 큰일 났네 이거는 어떻게 하신 거냐면 양파랑 쪽파랑 고춧가루랑 액젓이랑 넣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묻히신 거거든요 파김치 아니고 살짝 묻히신 건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따 고기랑도 먹어야 돼 어 고기랑 그쵸 이거 파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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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물마른 밥 해서 한번 살짝 올려서 먹어볼게요 약간 겉절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겉절이 응 이렇게 해서 살짝 물마른 밥 그리고 여기에다가 식초를 살짝 넣잖아 너무 맛있어 아 식초 어 현장님 이거 너무 맛있겠다 웬일이야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제가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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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열반찬 안 부럽네요 우리 한국인 맞네요 진짜 그러니까 마늘이랑 고춧가루가 이렇게 열광할 수가 없어 음 음 음 아삭아삭 어우 나도 이거 이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처음인데 이거를 대부분 다 어떻게 드셨어요? 거의 다 부추로 드셨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쵸 부추로 드셨는데 이거는 좀 말이 달라져요 파로 음 사실 식당 갔는데 이런 반찬 나오잖아 난 그 식당이 달라고요 와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그 느낌 매번 나오는 나도 불마를 꺼 음 매번 나오는 음 부추로 나오지 하긴 파로 나오기 힘들 거야 그니까 그냥 비싸거든요 맞아요 물가가 비싸서 아마 네 음 오 근데 파가 너무 신선하지 않아요? 고기 무한대로 먹는 치트키라면서 맞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와 아니 겨울대다 보니까 아우 이런 게 땡겨요 또 그리고 여러분 요 요 요 때쯤 파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네 제가 지금 이 파 대가리를 씹어보니까 먹다 보면 여기가 찔겨요 하하하하 여기가 찔겨서 나중에 질겅질겅 하는데 음 오우 딱 딱 수확한 지 2, 3, 10일 신선하게 음 딱이다 딱이다 진짜 은은하니 파향 돌면서 너무너무 맛있고 일단 고춧가루가 국내산의 고춧가루 네 김장류의 고춧가루로 칼칼하게 묻혀가지고 저희가 파 맞습니다 이건 초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음흠 우리가 파 말고 네 어우 나 끝에 이거 알싸한 거 너무 좋아 음 약간 마늘처럼 파도 그게 파 맛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가 아직까지 저희가 엊그저께 담가서 완벽하게 익진 않았어요 음흠 덜 익은 파김치가 이렇게 맛있다고? 아유 겉절 느낌으로 진짜 매력적이야 그거 알죠? 패대님들 여기 입 안에 약간 여기 얼얼한 거 알죠? 알싸하게 이거는 외국인들은 모르는 우리만 아는 한국인들만 아는 그래서 한국인의 진짜 아 케이밥상 케이밥상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진 마늘을 응 우리가 무조건 요리만 하는데 네 무조건 어떤 한식에만 쓸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음 지금부터 오세요 갑자기 난데없이 제가 이걸 보자마자 아 그거 하려고 하는구나 아하 이거 여러분 이 다진 마늘을 네 오우 연유랑 버터랑 같이 넣어가지고 오 좋다 다져져 있으니까 넣고 그냥 섞기만 하면 소스 완성이네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5분 구울 거거든요 5분 정도 기절이죠 뭐 여기에 만약에 마늘이 안 들어가면 이 바게트는 되게 심심한 맛이 나요 너무 맛있게 짠꿀이님 진짜 이거는 근데 굽기도 전에 벌써 맛있으면 나 이대로 먹고 싶어 심지어 굽기도 전에 먹고 싶다니까 이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양념 맛볼 거예요 여러분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유랑 버터랑 저희 국내산의 마늘입니다 네 여보세요 마늘을 일일이 다지지 않아도 이미 다져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국내 생산이고요 오아시스 5글자 붙어있으면 믿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저도 웬만하면 요즘 다진 마늘 사는 게 옛날에는 막 마늘 빻고 그랬어요 집에 있으면 요즘은 그거 층간소음 때문에 안 돼요 아 맞다 맞다 믹서기 돌려도 마늘이 이렇게 곱게 어느 정도로 곱게 갈렸냐면 이렇게 곱게 갈려있거든요 오우 이렇게 곱게 갈려있어서 믹서기 돌리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너무 많이 갈아도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요요요요요 나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 마늘이랑 연유랑 버터 오 맛있겠다 단랩이에요 단랩 이거는 이거는 지금 당장 빵에 발라먹어도 트라이 트라이 아니 그러니까 굽지는 않아서 지금 약간 끝에 마늘이 알싸하거든요 지금 잡네 나 진짜 한국에 고춧가루 있는 거 너무 좋아 마늘 있는 거 너무 좋아 이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일이에요? 이게? 마늘 바게트라는 거 자체가 저희 나라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그래요? 음 아우 잡네 되게 신기하다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난 맛이 없을 줄 알았어 그렇게만 먹으면 연유도 저희 나라는 상품이었나요? 마늘이랑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어 근데 이거 너무 기대되는 맛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구워줬을 때 기대되는 맛 근데 이거 다진 마늘이랑 연유랑 버터 딱 넣고 그냥 섞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 근데 다 먹게 생겼네 그러니까 다 먹게 생겼네 오늘 여러분 만나보실 텐데 지금 다진 마늘부터 시작해서 삼겹살, 통밀 짜장면, 그리고 쪽파, 멸치 액젓, 고춧가루까지 지금 꾸러미로 만나보실 텐데요 경북 세레페스타라고 해서 어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쿠포를 받아주시는 게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춧가루랑 마늘 향 맡았더니 그 아시죠? 약간 코끝이 약간 맵딱한 게 아주 그냥 와 괜찮으세요? 이런 거죠 뭐 여러분 면 좀 보세요 짜장면 면 아 통밀 통밀 짜장면이랑 파김치에 고춧가루까지 면 좀 보세요 너무 좋죠? 이거는 여러분 그냥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 빼셔도 될 거 이렇게 한 번 더 플레스 유 플레스 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아시스 방송 리얼하죠? 리얼합니다 아니 뭐 다 이런 거죠 뭐 제가 고춧가루 닦은 그 휴지로 코를 그랬나 봐요 지금 자 짜장면 소스 안에 들어가 있는 양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돼지고기 이런 것도 다 마셔보시고요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리밀 통밀 짜장입니다 자 안에 지금 내용물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거 보셨어요 소스 아 좋다 그리고 여기에 네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야 돼요 저희 오늘 고춧가루 1kg 경북 세이페스타 최대 만원 할인 35% 할인 아 너무 좋아 고춧가루 너무 좋아 퀄리티 야 이게 막 레벨로 따지자면 최상급의 느낌이에요 진짜 한으로 따지면 A++ 6개나 하셨어요 오아시스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인 잘 받으셨죠? 할인 잘 받으셔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요정도는 해야 돼 요정도는 자 10% 쿠폰도 적용하시고요 근데 이 조합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 뭐야 오아시스 데려와야 돼요 그분 데려와서 그분 누구 데려오죠? 이거 같이 여기 뭐야 같이 먹여야 돼요 이거 방송에서 그러니까 와 이게 또 별미 중에 별미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딱 요렇게 먹잖아요 이거 잠깐 비벼 아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아우 제가 고춧가루를 닦은 휴지로 코를 닦았나 봐요 여러분 아우 맵다 이게 한국인의 매운맛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지 이거지 아우 이거 한국인한테 함부로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요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 가겠습니다 진짜로 제목대로 고춧가루를 날려가지고 아우 제가 아주 그냥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코로 먹어가지고 어머 7460님 어우 고춧가루 비싼 거였다 나와서 살면서 고춧가루 진짜 아니 고춧가루는 저는 더 놀랐던데요 너무 놀랐어요 음 그 일반 고추보다도 고춧가루가 더 비싸요 오 왜냐하면 당연한 게 맞아 그 고춧가루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저희가 이번에 한번 살펴보니 네 비싸게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비싸게 받아야 돼요 사실 이거보다 더 비싼 게 맞아요 맞는데 오아시스 아시죠 여러분 자 1조 가치기업 유니콘 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어마어마 고춧가루 사회상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랑 이제 저는 파김치 올리기 전에 네 요것만 한번 딱 맛을 먼저 볼게요 음 고춧가루만 딱 들어갔을 때 짜장면이 질리지 않죠 아우 아우 고춧가루 붙어있는 게 보여 너무 기분이 좋아 얘네를 보면 아 이거 진짜 누가 만들었을까 고춧가루를 어떻게 짜장면을 넣어먹을 생각으로 하셨을까 오우 오우 자 요것도 꾸러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g 만원 두장이요 하아 하아 여러분 저 1kg에 2,000원도 안 되게 받아 볼 수도 있어요 음 큰 맛이 칼칼해 김치 필요한가요? 아 파김치 파고저리 세상에 음 뒤로 넘어가요 음 뒤로 넘어가는 맛 뒤로 넘어가는 맛이야 뒤로 넘어가는 맛? 천국의 맛이야 천국의 맛 여기서부터 올라온다이 올라온다이 이렇게 해서 저는 부추걱절이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으으 맛있겠다 애초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와 파김치랑 또 같이 올려 먹어야겠다 파김치랑 이렇게 이만한 또 이런 거 어디서 맛볼 거야 김장할 때 짜장면 같이 맛볼 수 있는 거 우아시스에서 와 이렇게 해서 500g에도 만 원짜리 두 장이면 저희 지금 1000g이잖아요 그니까 1kg 1kg니까 1kg니까 여러분 우아시스에서 사세요 네 가격 너무 좋잖아요 어우 저 지금 역대급으로 군침 돌아요 그냥 우아시스 하면서 나도 고춧가루 살까 음 사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들 막 고춧가루 6팩씩 산다고 하시니까 저 지금 저도 또 시작이에요 지금 음 역시 짜장라면에 고추래요 고춧가루에 고춧가루에 지금 꽂혀 있어요 저 지금 또 저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먹어봤거든요 식초만 넣어서 먹었는데 와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그치 그치 마무리가 칼칼하고 깔끔한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마무리가 되게 칼칼해요 와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그쵸 아 나 지금 이거 사야 돼 여러분 이거 고춧가루 사세요 고춧가루 30% 추가하기 10% 추가하기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고객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영상이에요 네 설에 딱 맞게 방수해서 저희도 오늘은 저희도 진짜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1kg이에요 1kg을 오늘 구매하시면 10% 쿠폰 적용 받으시고 네 결론은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고춧가루가 만원대로 내려갑니다 와 장난 진짜 가격 좋은데요 오늘 오아시스 라이브에서 경북세일 페스타 단품으로 들어오셨을 때 뭐 30%에다가 10% 저희는 오아시스 또 중복 쿠폰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할인에 할인은 언제 신는 거거든요 이 고물가 시대에서 꼭 한번 마련해 가격이 진짜 아까 지금 500g에 2만원 넘게 주고 사줬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지금 시중 조금씩 품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 거의 절반값 아닌가요? 그냥 되게 러프하게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절반 이하 절반 수준 아니에요 절반 수준 이 정도면 그러면 와 근데 이게 그냥 고춧가루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산이고 국내산 100%고 심지어 경북 의성군에서 올라온 원조 개선 건조를 해서 그 고춧가루의 그 진짜 알싸하고 칼칼한 맛 유지를 하면서 품질이 너무 좋은 고춧가루 그쵸 그쵸 저 마지막에 저 그림 그대로 해서 요 파 요런 파 머리 부분 좋아하세요? 아니면 요 입 부분 밑에 초록색 이파리 부분 좋아하세요? 주연님은 어디 좋아하세요? 저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데 면 안에 파김치를 숨겼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은 이파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파리? 지금은 이파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익는 정도에 따라서 푹 익은 파김치는 머리가 더 좋아요 푹 익은 것 오늘도 핸드폰 드실 본격적으로 핸드폰 드실 수 있게 본격적으로? 자 요게 안에 파김치 완타 가겠습니다 완전 타이트 중간중간 그 완타 고춧가루 보이세요? 저희 고춧가루 아우 아우 기가 막히죠? 오엠지네요 정말 아우 한입 쏙 하세요 아우 맛있겠다 아우 너무 맛있죠 주연님 저 여기 하나 얹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짝 아우 맛있겠다 아우 그냥 흰쌀밥에다가 이 사람 오늘 작정하고 장갑을 끼고 있네 아우 오늘 김장철에는 이거 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우 이거 이거 해서 여러분 한입 한 번 아아 해보셔요 요렇게 아니 딱 입맛 없을 때 이만한 게 또 없잖아요 아우 잘 먹겠습니다 와 짜장라면은 진짜 파김치다 어 아우 어휴 어우 저 안 익은 파김치는 사실은 거의 처음 먹어보는데 매력있다 파가 너무 좋은데요? 그쵸 파 너무 좋죠 안 질깃하고 아삭아삭한 게 되게 남아있는 아우 그리고 이 파의 신선도랑 지금 막당근 김치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잘 어울려요 음 지금 여러분 고춧가루는 판매자 분께서 직접 보내는 택배 배송이라서 응 새벽 배송은 안 돼요 네 그거는 참고해주시고 자 우리 또 한국인을 한국인을 심장에 피를 돌게 하는 하하하하 마늘 아 펌핑 비피엠 올라갑니다 마늘 먹고 사람 된 거 맞잖아 아 그럼요 마늘 먹고 사람 됐잖아요 아우 심장 심장 비피엠 올라가 단거 아우 어떡해 나 몰라 와우 난 몰라 진짜 나는 모르겠다 탄식 나왔습니다 아우 비주얼 하하 하하 자아 아우 안에 거 하나 더 보실래요? 하하하하 와 난 모르겠다 진짜 저 오늘 눈물 좀 흘려도 될까요? 이거 왜 사먹죠? 어우 다진 마늘 있으면 난 무조건 집에서 만들어 먹을래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쉽게 와 이 비주얼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고요? 나도 몰라 큰일났어 여러분 저희 어떡해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어떡하죠 진짜? 진짜 오마이갓이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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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뒤집어도 다진 마늘이라서 안 떨어져 잘 붙어있어요 여러분 그럼요 이거 제가 지금 직접 만든 겁니다 현정님 이거 하나 그 다 구워 마시고요 잘 다졌다 자 요 아 야하 요 한입 배먹고 넣으신 거 아니죠? 응 야하 어? 은준님 한입 합리적 의심 한입 하신 거 같은데 우리 은준님 여기 한입 합리적 의심 한입 하신 거 같은데 여러분 아 가세요 아 어떡해 너무 예쁘게 생겼네 아 어떡해 아아아 세상에 아니 얼마나 잘 다졌으면은 평평하게 봤을 때도 지금 현정님 이거 가져가다가 제가 핸드폰 위에다가 이 마늘빵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핸드폰에 마늘이 하나도 안 묻고 기름만 버터만 잔뜩 뭐 하나 사주시겠죠? 아이폰 14 갖고 싶네요 핸드폰에서 마늘 향이 나요 핸드폰은 활리하더라고요 날마다 마늘을 먹고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셔서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나는 한국의 힘을 음 음 아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진짜 마늘 마늘도 너무 괜찮고 소스를 너무 잘 만드세요 연유랑 버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소스를 너무 잘 만드셨다 연유랑 버터만 있으면 돼요 음 음 요거 만드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 근데 간만든 빵 왜 간만든 빵 간만든 빵 하시는지 알 것 같은? 여기에 초록초록한 건 파슬리인가요? 음 나는 나중에 여기 쪽파 끝에 있는 거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보고 싶어 쪽파 쪽파 여기 꼬리 착착착착착착착 너무 좋다 쪽파도 넣고 싶어 너무 좋다 마늘도 넣었는데 파 못 넣을 게 뭐야 으흠 아 고춧가루는 꾸러미 말고 단품으로 찾아주실 때 쿠폰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이따가 제가 핸드폰으로 또 안내 한번 드려볼게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음 그쵸 그쵸 겉바속 촥 겉바속 촥 아 아 주연님 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파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니 저희가 시작 자고 저 공복에 처음으로 아까 들어오자마자 사실 파김치가 너무 맛있었는데 공복에 들어와서 바로 파김치를 막 맛을 보니까 살짝 속이 맵싹하니 약간 너무 처 아침부터 너무 세한 거 먹었나 했는데 이거 먹으니까 바로 내려가요 음 오늘 꾸러미 얼른 들어오시고요 만약에 고춧가루 고객님들 구매하고 싶으시면 라이브 쇼핑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저희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 30% 10% 이건 기본이에요 일단 11시 방송 오셨으면 이거는 기본으로 받아주시고 오늘 고춧가루 고객님들 많이 들어오실 텐데 더보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고춧가루를 두 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 중에서 경북 세일 페스타 30% 쿠폰을 받고 싶은 고객님들께서는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고춧가루로 들어오셔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세 번째는 단품에만 이렇게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파란 색깔 요거를 꼭 받아주시고 35% 그리고 구매하기로 바로 가셨을 때 저희가 방금 받았던 김장하실 분들 김치용으로 선택하셔가지고 10% 할인 쿠폰에다가 방금 받았던 오렌지 색깔 10% 단품 쿠폰에다가 경북 세일 페스타까지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들 저희가 만 원 이하 대로 쿠폰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주문하기 눌러주시고요 배송 방법 하면은 택배 배송으로 받아주실 거고 그리고 주문하기 눌러 가신 다음에 가장 끝에 우리 고객님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적용된 거 보이시죠? 두 가지가 적용되면 얼마요? 최종 가격 보세요 어머! 밑에 어머! 장난 아니죠? 16,000원 째 어머어머! 이렇게 오늘 진짜 고춧가루는 16,000원 째까지 진짜 몰랐어요 마늘빵 먹다 깜짝 놀랐네 마늘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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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드시려고 여기에 음 여러분 1kg 16,000원대 근데 저 그거 기억나요 고춧가루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웬일이야? 고춧가루 방송했는데 요즘 엄청 비싸던데 얼마야? 그러셨잖아요 저 기억나요 단품으로 더 좋아요 소문듣고 왔어요 여러분 1kg에 16,000원대 500g에 2만원 넘게 주고 가셨다고요? 단톡방에 난리 났어요 여러분? 단톡방에 난리 났어요? 1kg에 16,000원대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나도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해주면 안 돼요? 저 지금 어머니 1kg에 16,000원대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너무 근데 이게 나 그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제가 지금 고춧가루가 지금 500g에 2만원 돈이 훨씬 넘어갔는데 맞아요 저희 그 두 배죠 1kg에 16,000원대 세 번째 칸에 있는 고춧가루 단품으로 나 지금 마늘빵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지금 화면 보시다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니 현정님이 그 1만원대로 떨어진다고 해서 1만 9,000 얼마 하나 보다 했는데 1만 6,000원입니다 1만 9,000 얼마 하나 보다 했어요 저 지금 진짜 왜냐하면 고춧가루 평균 가격을 알잖아 1kg에 4만원 주고 사셨어요 진짜 저렇게 비쌌어요 세상에 국내산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어요 근데 저 정도면 저 정도면 4만원으로 국내산 맞긴 할 거야 저희 국내산이고요 경북의성군 원적외성 건조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해서 여러분 1kg 받으시는데 지퍼백 우량품만 골라서 선별해서 수매해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그럼요 국내산 100% 김치용 보통 맛이에요 여러분 이거 1만 6,000원대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1kg에 1kg에 가격이 난리네요 진짜 삼겹살 구우면서 사야지 삼겹살 구우면서 사야되겠어요 제가 천천히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지금 저희 고춧가루가 반응이 핫하고 뒤에 마늘빵 이제 나와 아싸 저 먹고 있을게요 아싸비 아싸룡 김장용 사셨는데 또 구매하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아시스 오늘 고춧가루 난리네요 고춧가루는 사놓으면 사실은 사계절 내내 좀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좀 많지 않나요? 너무 많죠 그렇죠 요리하실 때나 여러분 그 저희 신랑은 또 술 오늘도 술락 속 있더라구요 하하하하 네 아침에 콩나물국 끓여줄때 거기다 마지막에 한 숟가락 딱 고춧가루를 털어 넣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주기 싫어요 하하하하 왜냐하면 너무 해장이 달려서 그날 또 술 먹으러 간답니다 아 축취의 소재에요 고춧가루 너무 싸죠 세 번째 칸에 있는 고춧가루로 가세요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거 설명 다시 한 번 해드려야 되겠다 다시 한 번 해드려야 될 거 같아요 세 번째 칸에 있는 고춧가루로 가셔야지만 쿠폰 적용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저희가 꾸러미가 두 개가 있는데 세트 1번은 반품이고 반품으로 오시면 여러분은 활용이 가능하시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화면 보면서 같이 한 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설명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라이브 화면 지금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지금 보고 계시면은 일단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오렌지 색깔 눌러주셔서 10%랑 30%를 이거는 우선적으로 필수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거 1번 마치셨으면 고춧가루를 어떻게 하면 2kg에 16,000원대에 살 수 있어요 그것도 국내산을 첫 번째 말고 세 번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탁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시면 비밀의 박스 파란색 박스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35% 발급됐죠 그러면 10%, 30% 두 개 중복 적용이 가능하실 텐데 구매하기 버튼 바로 한 번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저는 보통만 클릭을 해서 구매하기를 눌러주셨을 때 요렇게 해서 보통 맛의 김치용 네 구매하기를 눌러주시면 일단 2만 9,000원에서 저희가 출발을 하죠 쭉쭉 내려주시고 택배 배송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쿠폰을 경북 세일 페스타 그리고 10% 고춧가루를 날려 우리 10% 라이브 쿠폰까지 적용되면 자 1만 6,100원으로 여러분 웬일이에요 여러분 1만 6,100원으로 만나는 1kg의 그것도 경북 의성 제가 잘 몰라요 저는 뭐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살림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고춧가루는 의성이라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국내산이고 지금 구매하시느라고 네 난 엄마 아빠 3개 보내주려고 구매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저도 사 여러분 저도 사 저도 사 이거는 여러분 쇼트 제가 이 정도로 방송에서 집중해서 살 정도면 가격은 자 삼겹살 얘기도 좀 드릴게요 이만큼은 지금 500g인데요 네 이게 2개가 가요 여러분 이게 2개가 갑니다 아 2kg 한 돈이잖아 오아시스 이래도 돼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아시스 방송 취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솔직히 말하면 많이 나가면 안 좋아하세요 네 오히려 되게 신기하죠 뭐야 저 장사꾼들 또 거짓말하고 있네 저한테 이러실 수도 있어요 많이 나가면 안 좋아하세요 오히려 적당히 나가는 거 좋아하세요 아예 안 나가는 것도 별로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생전자분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럼 근데 사실 이 가격이 너무 많아 나가면 나갈수록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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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너스를 감수해 가면서라도 주부님들 요즘 힘드시죠 물가 때문에 세상에 좋은 제품들 이런 방송 그래서 대신에 그거잖아 방송 딱 한 시간 이 방송 모르시면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 방송 모르시면 못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1시 저희가 오후 5시에도 방송 자주 진행하거든요 자주 오셔서 좋은 금액으로 쇼핑하시고요 네 이만큼이 두 개가 가요 두 개가 가요 여러분 한 돈 한 돈이 1kg가 갑니다 1kg 가는데 제가 또 육현정 아니겠습니까 육현정 진짜 고기 좋아요 살코기면 많은데 비기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황금부위로 오아시스가 고기를 잘하는 데는 저는 밸런스라고 봐요 이 삼겹살의 이 마블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거 갓 구운 파김치랑 먹었을 때 너무 좋거든요 네 구이용이고요 수육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수육 필요하신 분들 차주에 또 한번 올라와 주시고 구이용만 저희가 두 팩이 갑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 아시죠? MAP 포장 상태라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신선도 그대로 만나볼 수 있어요 와 참네 여러분 너무 좋네요 오아시스 고기 너무 좋아요 좋아도 좋아도 너무 좋아요 근데 가격은 너무 싸요 여기에다가 여기 가운데 삼겹살 기름 있잖아요 현정님 계속 마늘빵 끝도 없이 들어가죠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아 주연님 어떡해요 오늘 여러분 못 참은 스튜디오 난입하셨는데 하셨는데 아 여러분 모시고 싶네요 한구리님 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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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고기 항상 믿고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아 참네 세상이나 제가 마트에서 한돈 900g 사려고 했다가 얼마였더라 3만원? 정말로 정말로 3만원이었어 3만원 뭐 안 비싼 게 뭐야 안 비싼 거 없어 안 비싼 거 뭐예요 내 월급 월급만 그렇게 가격을 맨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어 내 월급만 그렇죠 오아시스 오세요 아 오아시스 오늘도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네요 이거 심지어 냉장 상태고요 여러분들 역시 유니콘 기업답습니다 맞습니다 그리들펜도 저희 오아시스 오아시스 이 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 그리들펜도 방송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거 쓴 지 거의 1년이야 그쵸? 거의 1년이죠? 아니 근데 와 그러게요 1년 됐잖아 맞잖아요 아직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어우 진짜 주연님 역시 큰 사람 고기 크게 크게 그렇죠 크게 크게 고기는 크게 크게 아 그럼요 아 삼겹살 너무 좋다 야 근데 진짜 주연님이 1년 전에 그리들펜 위에서 저거 1년 전에 한 오아시스 방송 좀 다 사체해주면 안 돼 그리고 남아있으면 안 돼 파 파 어우 세상에 원래 그리고 곱창 같은 거 먹을 때도 그릴펜에 그 파김치 고춧가루에 점인 거 같이 굽고 그러잖아요 아 아 와 저기 뭐야 저 지나가는 생인분들 좀 다 불러요 빨리 빨리 여기 다 들어오시라고요 빨리 우리만 먹을 수 없어 얼른 오유 얼른 와유 저기 이거 빨리 들어오시면 얼른 와유 와 이거는 저 학동력 지금 지나치시는 분들 얼른 들어오셔요 저기 네 우리만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아 벌써 1년 다 돼가요 여러분 진짜 갑자기 나 1주년 기념 방송 때 울 거 같아 우리 또 1주년 기념 방송 한번 해야죠 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일을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아서 오쇼 1주년 제가 자꾸 일을 만들어요 여러분 네 전 그런 사람이에요 고객님들은 좋죠 너무 맛있겠다 요거 꾸러미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여러분 김치찌개를 할 거라서 음 고기 몇 개 뺄게요 어우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고기가 들어가야 맛있거든 아 고기 몇 개는 요거 김치찌개용입니다 어 어 김치찌개도 저 그 고춧가루 칼칼하게 풀어가지고 오우 아 요거는 잘 구워졌으니까 먹어야 되고 쭉 덜 익은 듯한 요런 거 있죠 약간 노리끼리한 거 없는 거 와우 일단 요정도 요정도로 저는 약간 삼겹살 이렇게 튀기듯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빠샤기킨 거 빠샤기킨 거 이 삼겹살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얇은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파도 구워가지고 아 파는 여기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와우 여기가 지금 파기름이에요 파기름 돼지기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파기름이 같이 있어서 되게 지금 향이 되게 향긋해요 네 김치찌개까지 아 지글지글 마지막으로 이제 네 네 주연님 이제 한 손으로 다 구우세요 아 고기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고기가 너무 좋아 익기 전에도 너무 신선도가 좋았지만 익고 난 후에도 너무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 저거 주연님 픽이다 빠싹 익은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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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픽이에요 네 빠샤 익은 거 전 진짜 빠샤 익은 거 좋아하거든요 음 자 그럼 현정님도 맛있게 생긴 거 하나 골라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아유 저는 빠샤 익히든 그냥 익으면 먹어요 저는 현정님은 저 피키가 사라지게 자꾸 먹어서 제가 교육시키고 있어요 너 그럼 배 아프다 배아리한다 특히나 삼겹살은 피키가 좀 가시고 이렇게 빠싹 익어야 맛있는 거다 전 그냥 딱 어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손으로 딱 했을 때 뜨거우면 먹고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 약간 저 현정님 보고 약간 늑대소년인 줄 알았어요 네 늑대소년 그 송중희님이 나왔던 영화 있죠 어 적시 좀 주세요 현정님 이거 봐봐 네 아우 현정님 위산이 있어서 괜찮아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우 제가 일리 있습니다 역시 우리 고객님 요 파랑 여러분 미나리만 맨날 드셨죠? 오우 미나리도 너무 맛있지만 국내산 쪽파 한번 드셔보시고요 아우 너무 맛있겠네요 음 현정님 이거 드시면 저 투명컵에다가 저 액젓 맑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액젓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액젓 사장님 서운해하실라 네 네 보여드릴 거예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찌개할 때 액젓도 넣을 거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액젓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 파는 솔직히 곱창 먹을 때만 먹어봤거든요 삼겹살 먹을 때는 처음인데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이거 기가 막히고 포가 막힐 맛이지 저게 어우 근데 파 진짜 좋은데요 파 너무 좋죠 쪽파 진짜 좋다 하 오늘 꾸러미 뭐 오늘 구성 막 다 막 막 막 막 다 막 막 여러분 막 그냥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음 음 동호님 액젓 아메리카노 몰카 아이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하지 마세요 저거에 대해서 오육살콕님 자 저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리얼하게 보여드릴게요 액젓 그 역시 오아시스 고기는 장난 아니죠 너무 맛있죠 그 세 글자로 아뭇다라고 해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아주 그냥 그냥 꿀떡꿀떡 아주 그냥 요 삼겹살은 특히 음 그냥 얇은 삼겹살인데 비계보다 그 살코기랑 비계랑 살짝 섞인 그 중간 있죠 중간 어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는 요 파 우리 초절임 했잖아 어 진짜 파랑 꼭 요거랑 같이 먹고 싶어 이 고기를 음 참을 수 없지 이거 진짜 고기 무한잎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어제 공작 그 압구정 공작 먼지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음 제가 어제 입었던 옷에 먼지가 엄청 떨어졌는데 먼지가 오늘까지 남아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요 요 요 고기랑 와 자 무항생 잔돈이랑 으흠 파랑 이 초 어 너무 맛있죠 끝 끝 게임 끝 게임 끝 그 막 파를 쫑쫑 쩔어서 막 묻혔잖아요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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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막 묻힌 거여가지고 돼지고기랑 으흠 액젓은 너무 잘 어울려요 하아 이 초무침에 저희가 으흠 역시 마지막에 음 그 멸치 액젓을 넣잖아요 네 액젓 향이 기깔납니다 정말 뒷마무리가 시원하게 돼요 음 액젓이 시원하게 음 밥 아 이거 뚝딱이죠 뭐 너무 맛있게 어우 세상에나 자 지금 보고 계시는게 저희 초조림에다가 꾸러미 같이 먹고 있고요 음 보세요 요게 마무리에요 여러분 으흠 액젓도 얼마나 으흠 불순물 하나 없이 으흠 으흠 이거 뭐 누가 잘못 마시면 이거 뭐야 매실액인줄 알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와 음 어우 맑은거 봐 뭐 침전된거나 부유물이나 없어요 너무 맑죠 으흠 도우님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 배너였습니다 아 액젓 냄새도 막 우리 예전에는 으흠 액젓이 너무 세서 으흠 이랬는데 이 정도도 아니에요 으흠 정말 맑은 깨끗한 네 이거 액젓이 지금 포장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900ml죠 900ml 이것도 가격 진짜 좋은거에요 여러분 요것도 역시나 30% 쿠폰으로 들어오셨을때 꾸러미 혜택 눈 번쩍들 그런 혜택이시고 자 액젓 갑니다 멸치 액젓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거구요 여기에 와 맛있겠다 쪽파요 여러분들 두단 갈거에요 두단으로 준비해드릴거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돼지 한돈 요거를 저희가 또 두팩 쌓아드릴텐데 제가 이걸 차곡차곡 쌓아서 어떻게 받으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액젓 김치말고도 요리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정말 자 두팩 가구요 아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써야될지 감이 안와요 쪽파 두단 갑니다 그리고 나서 통밀짜장면 고춧가루랑 먹으면 너무 맛있는 짜장면에 이렇게 그리고 고기에다가 액젓 요거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그리고 이렇게에다가 하이라이트 고춧가루까지 있는데 고춧가루는 단품으로 추가하셔가지고 아 다진마늘도 있고요 다진마늘도 제가 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고춧가루가 너무 빨리 빠지고 있고요 뭐 다진마늘이니 쪽파니 지금 오늘 구성이 난리에요 어 단품 고춧가루는 세번째로 가시면 거의 1kg에 16,000원대 말도 안되는 오 좋다 아 이래서 노래 오늘 제목이 그거였구나 고춧가루를 날려 제가 목소리가 아직 노래까지는 여기 멍든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주사 맞고 왔어요 음 저 잘 먹어야 돼요 마늘 많이 드세요 자 한국인의 마늘 한 스푼 과연 어느 정도 넣어야 될 것인가 요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양이 1인분이니까 일단은 자 고춧가루 마지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 김치찌개거든요 네 솔직히 저는 마늘맛을 먹고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 보쌈도 마늘보쌈 좋아하고 아하 전 치킨도 마늘치킨 좋아합니다 네 마늘족발도 맛있죠 마늘족발 맛있죠 무조건 마늘은 언제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1.5배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기대 이상입니다 칼칼하게 들어가요 여기에 마무리로 이 액젓 있잖아요 액젓을 한 숟가락 꽉 채우지 마시고 절반 정도만 딱 채우시잖아요 요 정도만 딱 들어가면 요것도 이제 또 김 감칠맛 장난 아닙니다 요것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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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맛이 시원해지잖아요 저희가 약간 좀 자박자박하게 끓였어요 여기 파르르 끓여가지고 밥이랑 한번 맛있게 먹고 가지고 그냥 네 액젓 조금 들어갔고요 와우 고춧가루 들어갔고요 아 요게 아까 우리 그 있잖아요 요 요 요 요 요 요 삼겹살 삼겹살 하면서 난 고기 있죠 이 이게 고기를 조금 구워가지고 찌개 넣으면 훨씬 맛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것도 맛있지만 조금 구운 상태에서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완전히 꿀팁 마늘이랑 고추가루 난리 났습니다 오 세상에 이거 지금 가정집에서 이렇게 끓이지 않으면 사실 일반 식당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지타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마음도 이해해요 듬뿍듬뿍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물가가? 물가가 도와주지 않죠 많이 뜨겁습니다 연정님 지금 보시면 일단 밥이랑 드실거에요? 밥이랑 드실거에요? 밥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뜨겁습니다 그릇은 안 뜨거고 괜찮아요 그릇은 안 뜨겁고 이렇게 해서 한번 와우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맛있겠죠 맛있겠죠 너무 맛있겠다 연기가 폴폴 나네요 연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랑 한번 떠서 액젓의 뒷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액젓 살짝 들어가서 끓였어요 제가 오 벌써 끝낼 시간이야 오아시스는 너무 빨리 끝나요 그쵸? 근데 이 할 시간이 너무 알차요 항상 느껴지는 게 깊네요 확실히 맛있다 와 액젓 들어가니까 와 깊다 깊어요 아 깊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을 때 이렇게 맛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니요 진짜? 그 저는 이 깊은 맛을 어떻게 내지 했는데 액젓이었네 아 액젓이었네요 김치가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김치가 그렇게 신김치가 아니라서 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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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얕게 익었는데 와 액젓이 다했다 저희 고춧가루랑 액젓 들어가니까 확실히 맛이 달라져요 이렇게까지 맛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이 마늘이 그냥 아 여기서부터 올라와 너무 맛있다 김치찌개 명인 김치찌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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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정말 너무 맛있어요 액젓에 치이네 완전 액젓에 취해요 오늘 뭔가 매운맛을 더 추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액젓의 깊은 맛 감칠맛으로 맛을 돋구는 아 이것도 여러분 부추 아니에요? 파 쪽파입니다 팝니다 쪽파 너무나 맛있어요 진짜 왜 엄마들이 액젓 그렇게 하는지 알겠다 그치 그치 사실 어렸을 때는 확실히 다르다 김장할 때 집에 들어가면 나는 그 꼬리꼬리한 냄새가 싫었어요 난 왜 넣지 했어 집에 가면 막 아 냄새 나 꼬리꼬리한 냄새 근데 우리 늙었나 봐 액젓 냄새가 그렇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전 다 먹어가지고 이만합니다 여러분 마늘빵 파 드시지 마세요 마늘빵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다진 마늘 있죠 네 다진 마늘이랑 연유랑 버터로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해풍 맞고 자랐어요 해풍 맞고 국내산 당연하고요 남의 그 쪽으로 되게 또 마늘이 유명하더라고 의성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예 했어 민증기관에서 네 버터랑 연유랑 해가지고 음 음 다진 마늘까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킬로그랩 제가 꽉 채워서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 요거는 판매자분이 직접 택배를 보내시는 거여서 새벽 배송은 좀 어려우시고요 택배 배송으로 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늘 진짜 많이 나갔어요 최대 6봉을 사신 고객님이 계세요 와 그리고 저는 지금 3개 사가지고 엄마 아빠 전주 오 보내드리려고요 자 내일 11시에는 견과류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오후 5시에는 푹 끓이는 건강식 네 내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만날 수 있네요 여러분 그쵸 네 내일은 브이커머스까지 있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내일도 11시 5시 오후 5시에 찾아와 주시고요 요거 했고 쭉 가로 만드는지 요거 확인 한 번만 네 저희가 답변으로 남겨드릴게요 12시간 지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내일 오전 11시 저녁에 없으세요 여러분 여기는 쿠폰 빨리 다운받으세요 여기가 이게 1번이에요 쿠폰 다운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아시스 항상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 식탁에 오아시스 펼쳐드리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